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com의 조샛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9월 23일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권 지지자들이 그리고 좌파 진영의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공격 그리고 의혹 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대표의 아들을 계속 문제 삼고 있는데 처음에는 성적 그리고 예일대 진학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공학 학술대회, 미국에서 있었던 학술대회에 참여해서 발표한 한 페이지짜리 포스터에 이 아들이 1저자로 올라가 있는데 이것이 마치 조국 딸의 당국대 논문 1저자와 같은 그런 케이스가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조갑제TV에서 제가 한번 방송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었죠.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케이스입니다. 조국 딸은 자신이 전혀 실험에도 참여한 바 없는, 자신이 전혀 기여한 바 없는, 자신의 실력이라고는 1%도 들어갔다고 볼 수 없는 이 당국대 논문의 1저자로 이름을 무임승차하듯이 올린 것이고 하나는 발표문입니다. 흔히 미국 사립 고등학교 학생들이 실험을 해서 제출하고 자신이 1저자로 이름을 올려서 발표하는 발표문입니다. 그리고 이 나경원 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아이디어를 내고 자기가 실험을 했습니다. 자기 몸에 센서를 부착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실험을 했고 그 결과를 자신이 직접 작성해서 발표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작성한 발표문을 가지고 지역에서 열린 과학 경진대회에 나가서 전체 2등을 차지하는 이런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실험도 하고 이런 결과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1저자로 올라가는 것이고 이것을 학술적으로 검토해준 서울대의 윤영준 교수는 당연히 교신저자로서 이름을 올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나 내용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문제 없는 것을 문제 있는 것으로 의혹 제기를 한 것이었죠. 그리고 둘 다 성적을 비교하면 사늘과 땅 차이죠. SAT 점수 1970점이었고 조국 달 2400점 만점에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은 2370점을 거뒀습니다. AP 세 과목 만점을 받았다라고 조국 장관 자랑을 했으나 이 나 원내대표의 아들은 AP 10 과목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 원내대표 아들 미국의 최고 명문 사립 고등학교인 세인트 폴을 졸업을 했습니다. 최우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학 그리고 중국어 두 과목에서는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사실 세인트 폴이라는 이 사립 고등학교는 미국 명문 사립 고등학교를 랭킹을 낼 때 물론 기관마다 다 다릅니다만 여러 기관들이 내는 이 순위에서 항상 탑 파이브 안에 드는 그러한 정말 최고 명문 사립 고등학교입니다. 뉴헴프셔주에 위치한 이 세인트 폴이라는 고등학교는 필립스 아카데미라든가 필립스 엑시터, 밀튼 스쿨 또는 초트 로즈마리 스쿨 이런 학교와 함께 항상 탑 텐, 탑 파이브 안에 드는 최고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하버드 예일과 같은 아이빌리그 명문 대학에 진학하는 것보다 이런 사립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게 더 어렵다, 더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해서 예일대 화학과에 진학했다라는 것 이 사실만으로도 참 나 원내대표의 아들은 정말 인정해줄 만한 그러한 최고의 인재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 대표의 아들에 대한 첫 번째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사실 좌파 진영에서 전혀 건진 게 없었죠. 오히려 나 원내대표의 아들이 객관적으로 얼마나 뛰어난 인재인가, 조국달, 감히 어디다가 조국달을 비교하느냐 이런 누리꾼들의 반응이 나올 정도로 사실 대단한 인재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돋보이게 해준 그런 문제제기였다라고 저는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중국적 원정 출산을 문제 삼았는데 나 원내대표 이에 대해서도 딱 잘라서 반박을 했죠. 둘 다 아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 대표를 공격하는 세력들은 LA로 원정 출산을 갔다. 그리고 LA에 있는 라치몬드 산후조리원이라는 곳에서 아주 호사스러운 산후조리를 했다라고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나는 1997년에 서울대병원에서 나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이 라치몬드 산후조리원은 설립 연도가 2000년도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부터 맞지 않다. 잘못된 의혹 제기다. 가짜뉴스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또 여권 지지자들은 아들이 한국계 미국인 학생회인 케이스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중국적을 반증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나 원내대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일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클럽이고 한국 미국 등 어느 국적이든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을 비롯해서 여권 지지자들은 그러면 출생증명서를 오픈해보라 라고 요구를 또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나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 원내대표가 1997년 출산한 병원은 서울대병원이고 현재 출생증명서를 비롯한 관계 서류를 모두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1997년에서 98년 출입국 사실증명서도 발급받았다. 이 기간 미국에 간 일이 없는 것도 확인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외에 의혹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야당이든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거짓인 줄을 알면서 의혹을 의도적으로 확산시키는 측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어쨌든 나 원내대표 측 해명대로 관련 자료는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을 지금 왜 오픈하지 않느냐. 우파신형에서도 출생증명서 공개하라. 무슨 아들의 성적증명서 다 공개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저는 이에 대해서 왜 공개해야 되죠? 이것은 마치 이런 요구와 같습니다. 나는 나 대표 당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믿을 수 없다. 내 눈에는 당신이 남자로 보인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으니 다 벌거벗어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가 같다라는 거죠. 출생증명서를 오픈을 하면 그것으로 문제가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좌파진형에서는 아마 해당 출생증명서가 위조가 됐다라고 아마 주장할 겁니다. 나아가서는 출생증명서는 위조가 됐다. 그리고 그 위조에 서울대 동문 누군가가 연루가 됐다. 이런 식으로 또다시 의혹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저는 이번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의혹 제기를 보면서 어떤 사건이 떠올랐냐면 약 10년 전에 정말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타블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타블로 사건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타블로 YG 소속의 힙합 가수죠. 이 타블로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학사, 영문학 학사,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당시 2007년에 신정화 사건 이후로 연예인들의 한격 위조 사건이 연달아 있었는데 2010년경에 타블로가 스탠포드에서 어떤 학사, 석사 학위를 받았다는 것이 가짜다, 허위학력이다 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 타블로는 아니다, 나는 진짜 스탠포드를 졸업한 것이 맞다 라고 하면서 성적 증명서 공개까지 했지만 어떤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이 타블로의 학력에 의혹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네이버에서 카페를 만듭니다.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줄여서 타진요 라고 하는 카페를 만들었는데 회원 수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타블로 사건을 위키백과 사전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엄청난 양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당시에 얼마나 참 사회적 이슈가 됐었냐면 참 연예인에 대한 대표적인 마녀 사냥식 공격 이런 것으로 참 오랫동안 회제가 됐었는데 당시 이 타진요 카페를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타블로의 학력과 관련된 아주 그럴듯한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자 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 타블로 씨는 하나하나 다 해명을 했습니다. 자신의 성적 증명서도 스탠포드에서 떼어와서 공개를 했고 졸업 증명서도 공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타블로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을 다녔다라고 하는 이 동료 친구들이 당시에 함께 스탠포드에서 함께 생활을 할 때 찍었던 동영상까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혹 제기를 한 사람들은 그것을 모두 다 가짜로 몰아갔습니다. 성적 증명서를 공개를 하면 거기에 있는 직인이 뭔가 이상하다. 그 사람이 한 사인이 뭔가 필체가 틀리다. 이것은 스탠포드에서 발급하던 그런 양식이 아니다. 뭔가 종이 재질이 틀리다. 심지어는 타블로 씨가 직접 스탠포드 다닐 때 수강했다라고 밝혔던 영문학 교수인 토비어스 울프 씨가 확인서까지 써줬습니다. 이 토비어스 울프라는 교수는 스탠포드 대학교와 영문학과의 기록은 음악인 타블로로 알려진 다니엘 선웅리가 우리 학교로부터 우수 학사 학위 및 석사 학위를 수여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라는 이러한 확인서까지 써서 조선일보를 통해서 보도를 했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도 타지녀 측에서는 믿지 못한다. 위조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부정했습니다. 저것은 울프 교수의 사인이 아니다. 위조된 것이다. 결국은 당시 MBC가 타블로 씨와 함께 동행을 해서 직접 스탠포드 대학까지 날아가서 하나하나 직접 스탠포드 현장에서 전산으로 졸업증명서를 출력하는 이런 장면까지 다 공개를 하고 직접 캠퍼스에서 교수들을 인터뷰를 하고 동료 학생들을 인터뷰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야 겨우 이 의혹 제기가 사그러들고 나중에는 이것이 법정 문제까지 가서 타지녀 회원들의 아주 악성 루머를 퍼뜨렸던 사람들은 법에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태가 진정이 됐는데 이것과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이 의혹 제기가 똑같다라는 거죠. 마치 제2의 타블로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과 참 비슷합니다. 타블로 사건 때처럼 의혹 제기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각종 의혹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증명서를 공개를 하고 다 해명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절대 믿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지금 조국과 관련한 모든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지지자들은 사실로 인정하지 않죠.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떤 것도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믿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10년 전 타블로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 하나하나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해명한다 하더라도 이 여권 지지자들은 절대 믿지 않을 겁니다. 다 뭐가 위조가 됐다. 뭐가 틀리다. 뭔가 아는 사람을 동원해서 허위로 만든 소유일 것이다.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 제기를 그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관련 증빙 서류는 다 가지고 있으나 지금 이렇게 그들의 어떤 선동에 휘말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처시는 저는 참 적절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여권 지지자들의 물타 개시 의혹 제기에 대해서 우파 진영 내부에서 조차 왜 출생증명서 공개하지 않느냐 왜 성적증명서 공개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것은 그들의 선동에 오히려 휘말리는 이러한 저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 봅니다.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 굉장히 잘 처신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 정말 사회생을 하면서 이렇게 아들을 잘 교육시킨 것에 대해서 칭찬받아야죠. 미국 최고 명문 사립 고등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또 예일대까지 진학한 이러한 인재를 아주 길러낸 엄마로서 참 칭찬받아야 마땅할 이러한 부분이죠. 조국 씨 딸은 자신의 실력이 되지 않아서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을 들어간 것이고 나 원내대표의 아들은 정말 예일대에 들어갈 만한 충분한 실력을 갖춘 인재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만큼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의혹 제기를 계기로 참 나 원내대표의 아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참 좋은 대학까지 진학할 수 있었는지가 참 궁금해집니다. 참 언론이 나서서 이 부분에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해주면 아주 좋은, 흥미로운 이러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